미가 1장 유다 왕들인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 모래세사람 미가에게 임한 요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라 모든 나라들아 길을 기울이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여와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에 관해 증언하셨다 보라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땅이 높은 곳들을 밟으신다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니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초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악행과 이스라엘 집안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악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에 폐허같이 만들며 포도 세울 자리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 모든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받쳐진 예물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며 그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부숴버릴 것이다 매춘의 대가로 모았으니 그것들이 다시 매춘의 대가로 나갈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울고 통곡할 것이며 맨발로 벌고 벗은 채 다닐 것이다 내가 늑대처럼 울어대며 타조처럼 통곡할 것이다 이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으며 유다에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 너희는 이것을 가드에서 말하지도 말고 절대 울지도 말라 베들리아 보라에서는 흙 속에서 뒹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부끄럽게 벌거벗고 가라 시안 안에 사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 베들리아는 울게 되느니 그분이 그곳을 너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마루세 사는 사람은 애타게 복을 받았으나 여화로부터 인만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렸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아 전차에 빠른 말을 내어라 그곳은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내 안에서 발견됐다 그러므로 나는 가드 모래세세 이별의 예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만적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아 내가 내게 정복절을 보낼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를 것이다 내 기뻐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 머리를 밀고 민둥머리를 만들어라 그들이 내 곁을 떠나 코로나 사로잡혀 가리니 독수리처럼 내 머리를 밀어라 미가이장 사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자기 침대에서 악을 떼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동이 틀 때 그들이 그 일을 행한 안에 있는 그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짓함 나면 뺏고 집도 강탈하는구나 그들은 사람과 그 집을 빼앗고 그와 그 재산을 착취하는구나 그러므로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집안의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너희가 결코 거기서 목을 빼지 못할 것이며 건방지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며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내 백성의 소유물이 나뉘었다 어찌 그분이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갔는가 우리의 밭을 반역자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요하의 해준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면 안 된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구나 야곱의 집이여 요하의 인내가 짧으신가 이것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인가 하는 말을 왜 하느냐 내가 한 말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 내 백성이 원수처럼 틀고 일어났다 너희가 마치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고 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편안한 집에서 쫓아냈으며 그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일어나 가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럽혀졌으면 파괴됐고 철저히 파멸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허풍과 허위에 찬 사람이 속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하겠다 하면 그가 바로 이 백성에게 적합한 예언자일 것이다 야곱이여 내가 너희 모두를 반드시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 목주지의 양떼처럼 함께 모으니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의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미가 3장 내가 말하느라 야곱의 우두머리더라 이스라엘 지배 통치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들의 뼈를 산산조각 내고 가마솥에 고기처럼 찢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불을 지져도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때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실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빨에 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너희에게 환상이 없는 밤이 오고 너희에게 젊게가 없는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 예언자들에게는 해가 칠 것이며 그들 때문에 낮이 어두워질 것이다 성전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정쟁이들이 창피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 자기 입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염과 능력으로 인해 공의와 능력이 가득하므로 야곱에게 그 악행을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선포한다 이것을 들으라 야곱집의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여 공의를 싫어하고 고든 것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여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악으로 세우는 사람들이여 지도자들은 돈을 보고 판결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에 따라 정을 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가라앉혀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이 있는 산을 수풀에 뒤덮일 것이다 네가 사장 그러나 훗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며 언덕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백성들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러 백성들 사이에 판결을 내리시며 강한 민족들을 질책해 멀리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드려 쟁기를 만들고 자기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들이 서로 칼을 들이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으며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왕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행하나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다니 저는 사람들을 모으고 추방된 사람들과 내가 환란을 당케한 사람들을 모으겠다 내가 다니 저는 사람들로 남은 사람들이 되게 하고 적게 난 사람들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 양떼를 지키는 망대여 딸 시온의 언덕이여 이전처럼 주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왕권이 딸 예루살렘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왜 큰 소리로 우느냐 너희가 왕이 없어서 그러느냐 너희 좋은 자가 사라졌느냐 그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희를 사로잡고 있느냐 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러라 이제 내가 이 성을 떠나 들판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지금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대항해 모여서 말하기로 시온을 더럽히고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가 타장마당의 곡식 다발처럼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어 딸 시온이여 일어나 밟아라 내가 쇠로 된 뿔을 내게 주며 구리로 된 국을 내게 주겠다 내가 많은 민족들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이 강탈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세상에 주님께 바칠 것이다 10편 113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대부터 해 지는 대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퇴비더미에서 들어올려 왕자들과 함께 앉히는 분이시다 바로 그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또 임퇴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